19 태풍 남태원의 향후 이동 경로는 17일 일요일 저녁 9시에 일본 동해상에 위치하며 위치는 북위 35.3도 동경 164.5도이고 중심기압은 1000헥토파스칼이며 중심부근 최대풍속은 초속 20m 40노트 최대순간풍속은 초속 30m 60노트입니다. 18일 저녁 9시에 열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중심부 주변으로 구름대가 발달하며 조금의 발달기미를 보였으나 중2도의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온은 점차 28도와 27도로 점점 낮아지는 수온으로 북상 중이고 해양열용량은 25kJ 아래로 떨어지면서 빠르게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직시어도 25노트 이상인 해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상청에서는 이미 어제 14일 목요일 오전 9시경 열대저압으로 약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모드에서는 19일 오후 5시에 중심기압 1,4hPa의 열대 요란이 도쿄 바로 밑에서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10월 19일 저녁 10시에 20호 태풍 만료로 승격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심기압 999hPa로 후프 심화와 이야기한 바로 옆에 붙어서 움직이고 있으며 20일 오전 3시에는 중심기압 986hPa의 세력으로 이와태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도쿄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미국 해양태기청 GFS 모드에서도 20호 태풍 만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유럽중기예보센터보다는 조금 더 멀리 일본에서 멀어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호 태풍 만료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호카이도에서 멀리 떨어져서 쿠릴 열도에 가깝게 다가가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20호 태풍 만료가 도쿄를 스치고 지나갈지 아니면 도쿄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지나갈지 아니면 차가운 해수온도로 인하여 태풍이 못되고 저기압 상태로 일본에 폭우를 뿌릴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